2080파레토 법칙 오른손 듬뿍 왼손에 살짝 2대8 머리 넘기고 어느 가수의 2대8이라는 제목의 노래로 거기에 들어있는 노랫말처럼 아저씨들이 멋 부릴 때 많이 하는 가르마 헤어스타일이 2대8인데 이 2대8을 100분율로 말하면 20대80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들이 20대80으로 머리에 멋을 낸 게 혹시 우리들 인체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인체는 수분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이 78대22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액의 구성도 물과 물을 제외한 기타의 비율이 78대22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체만 그런 게 아니고 정사각형 속에 내접된 원을 그리면 정사각형의 면적과 그 내접된 원의 면적 비율도 78대22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 면적 대비가 78대22이며 공기 속 질소와 기타의 구성 비율도 78대22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8대22라는 비율은 창조 및 자연의 법칙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에도 적용해서 성공 확률 78%에 실패 확률 22%이면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대80의 법칙을 개미들이 행동 패턴과 습성에 대한 관찰로부터 발견해서 인간 사회에까지 똑같은 20대80 법칙이 적용된다는 걸 알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통계학자이기도 한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며 208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파레토는 어느 날 땅에서 많은 개미들이 움직이는 걸 쳐다보다가 개미들의 행동 패턴과 습성을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체 개미의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빈등된다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미가 생긴 파레토는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만 없으면 모두 일을 열심히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를 따로 떼어내어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을 열심히 하던 무리도 따로 갈라놓았더니 그 중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빈등거리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일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그렇지 않은 개미를 세워보니 그 비율이 20대 80이었다고 합니다 파레토는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스러워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다시 채집하여 따로 모아놓았다고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개미로 채집된 무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그렇지 않은 개미의 수가 20대 80의 비율로 나뉘더라는 겁니다 다시 그 중에서 그 부지런한 20%의 개미를 따로 모아 관찰했는데 그 집단 내에서도 20대 80의 같은 비율로 나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파레토는 이런 20대 80 현상이 유독 개미만의 특성인가 싶어서 이번에는 벌통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벌 역시 마찬가지로 20대 80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파레토는 이를 신기하게 생각하여 인간 사회에서도 이 비율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유럽의 인구와 부위 분포 자료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체 부위 80%는 상위 20%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또 전체 인구 중에 20%의 인구가 전체 노동의 80%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파레토 법칙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즉 이 법칙의 핵심은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라치 선전 장관이었던 겨벨스도 80%의 진실과 20%의 거짓을 섞으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주변 곳곳에서도 파레토 법칙 즉 20대 80 법칙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위 20% 고객의 구매액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기업의 대다수는 핵심 제품 20%가 80%의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에 불과합니다 불량 운전자 20%가 전체 교통 위반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성과의 80%는 근무 시간 중 가장 집중한 20%의 시간에서 나옵니다 결국 20%의 조직원이 그 조직의 80%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전체 인원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20대 80 법칙 때문이려니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미소 짓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met소organisation 다다든지 짧게 민속탕 going to be рез을 수도pen 날씨가 따 fix한 토마토 eckeo vehement사 보이시진take 아멘